앵코래요? 예! 그럼 스탠드 하나만 주세요 와 전정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 장난 아니다 와 마이크 좀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에요 인 더 버스 해석하면? 그리고 버스 안에서 아 진짜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전정 왜 이래요? 원래 짱이에요? 자 이번에 이 노래 도와주실 MC 레게 소개합니다 MC 레게 보여주세요 아메리카에 나와서요 저기요 어디를 따라가세요? 네 어디를 따라가세요? 이분이요? 네 체내요 아 시간이 어디에요? 체내요 뭐지?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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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